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최근 오퍼 픽률과 밴률을 통해 오퍼 동향을 알아보고 이번 5년차 시즌 1.2 패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시즈GG와 Ubisoft 디벨로프 노트를 참고했습니다. 밴률 비율은 퍼센테이지로 상대평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자료는 일본 토코나메에서 치러진 2019년 11월에 치러진 프로리그 시즌 10 파이널입니다. 공격 오퍼를 보시면 픽률은 조피아가 1위, 히바나가 2위, IQ가 3위, 버기 4위, 애쉬가 5위, 대처와 서마이트가 공동 6위, 자카리 8위, 슬레치가 9위, 노메드가 10위였습니다. 밴률은 카피탕이 1위, 대처가 2위, 메버릭이 3위, 히바나가 4위, 노메드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동향을 보면 우선 조피아가 거의 필수로 들어갑니다. 소프트 브리처 역할 겸 다재다능한 오퍼이기에 높은 픽률을 기록했고요. 하드 브리처이면서 동시에 피커로서도 손색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히바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공격에 유일무이한 인텔 안티인텔 오퍼인 IQ는 지속적으로 높은 픽률을 가지고 있고요. 버티커를 위한 벅과 엔트리를 위한 애쉬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방어를 보시면 픽률은 예거가 부동의 1위, 스모크가 2위, 마이스트로가 3위, 모지가 4위, 발키리가 5위를 차지했고 밴률은 에코가 1위, 미라가 2위, 마에와 발키리가 공동 3위, 예거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번째로 볼 자료는 2019년 6 마스터즈리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피아와 히바나, IQ가 순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어도 예거와 마이스트로, 모지, 스모크가 순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세번째 자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 인비테이셔널입니다. 조피아, 버그, 서마이트, 히바나, IQ 대처 순서로 픽되었고 밴같은 경우는 카피탕, 대처, 히바나의 밴률이 높았습니다. 방어의 경우엔 예거가 차트를 뚫을 정도의 기세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서 스모크와 모지, 마이스트로의 픽률이 높았습니다. 밴의 경우엔 미라와 에코, 발키리 중심의 강력한 인텔 오퍼가 밴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프로 선수들의 메타는 공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어팀에 비해서 공격팀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오퍼가 주된 픽을 가져가는 듯합니다. 조피아, 버그, 슬래치같이 소프트 브리처, 버티컬, 로머클에도 적합한 오퍼가 하드 브리처의 경우에는 서마이트, 대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마이트가 픽되지만 대처가 밴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히바나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방어 입장에서 굉장히 성가실 수 있는 대처와 카피탕이 밴률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방어의 경우에는 최대한 적의 진입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메타를 이용합니다. 전 시즌에 비해서 마이스트로와 모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모지의 경우 뮤트와 모지를 이용해서 드론 억제책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며 공격팀의 인텔 효과를 최대한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앵커로는 고요나 스모크와 마이스트로의 혼합 메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일반 랭크에 비해서 고요의 픽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모크의 경우에는 프로리그 내내 적팀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최고의 오포 취급을 받는데 타창카가 리워크가 되는 경우 스모크의 자리를 대체 가능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격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에코와 미라, 발키리의 백률이 두드러졌습니다. 4년차 시즌3 엠버라이즈 때의 도표입니다. 공격을 보시면 프로리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피아, 애쉬, 대처, 서마이트, 히바나, 아이큐 등이 밀집되어 있고요. 방어의 경우에도 예거는 넘사벽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리전 발키리와 같은 오포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픽률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거의 비정상적인 픽률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밴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자칼이 압도적이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미라와 에코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포의 픽률뿐만 아니라 무기 같은 경우에도 고티어랭크에서는 고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오포에게 특정 무기에 특정 세팅을 가져가는 사실상 메타가 거의 고착화되었다고 봐야겠죠. 4년차 4번째 시즌 쉬프팅 타이즈 때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방어도 마찬가지였고, 공격도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밴률도 거의 공격, 방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차 첫번째 시즌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이드 엣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의 경우 조피아와 아이큐, 애쉬는 사실상 필수가 되어버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방어의 경우 여전히 예거는 아득히 먼 곳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리전의 너프로 발키리와 모지가 선두로 올라오고, 리전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픽률만 본다면 예거는 프로리그나 일반 랭크나 상관없이 필수 픽이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대체 가능한 와마이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거와는 쓰임새가 로밍의 효과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와마이를 활용하는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밴률의 경우 자칼은 아직도 굉장히 밴률이 높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지만, 프로리그의 영향인지 그래도 10%정도 낮아진 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처가 오히려 상당히 높아져서, 저번 시즌보다 15%나 높아진 밴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어밴률의 경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공격오프나 방어오프 모두 특정오프만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5년차 시즌 1.2의 패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만우절에 패치 내용을 발표해서 만우절 거짓말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그만큼이나 파격적인 패치 내용이 많았습니다. 만약 프로선수들이 우리들의 목표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개발진의 의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이번 패치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는 프로선수들을 포함해 모든 유저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좌절감을 주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선수들이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특정 메타를 이용해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기보단 전반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프로선수뿐만 아닌 전체 플레이어들을 기반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고요같은 특정오프에 한해서만 프로선수들의 플레이를 참고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패치 내용과 함께 전제조건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선수는 게임을 마스터 수준으로 끌어올려 게임 지배력에 상당한 가치를 가집니다. 밸런스 패치는 팀 구성, 전략, 성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팀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선수들은 패치 내용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선수들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며, 개발진이 놓칠 수 있는 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패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프로선수들의 데이터와 일본 유저들의 데이터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개발진은 프로선수들에게 밸런스 패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프로선수들이 제공해주는 피드백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조율하고, 개발진은 선수들의 의견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진은 프로선수들의 피드백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합니다. 프로와 플레이어들의 피드백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최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최근의 변경사항과 이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프로선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상황 설명을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모든 유저들과 함께 토론회장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예거가 라이트 암호에서 미드 암호로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플레이어의 기본 변경사항 중에서 어떤 섹션을 목표로 패치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서버에 변경사항을 배포하기 전, 개발진 노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변경사항이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되는 시점과, 왜 이러한 패치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잉입니다. 잉 같은 경우 차트에서의 잉의 위치는 개발진의 의도와는 부합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연막탄을 활용해서 미라나 고열을 카운터, 혹은 다른 오퍼와의 시너지 효과, 예를 들면 잉라즈 같은 메타가 있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잉의 무기는 통계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LMG의 공격력을 증가시켰으나 지속 모니터링에서 이를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거의 경우 416의 데미지를 조정하여 킬 데스율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틸리티, 기동성, 무기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밸런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다른 오퍼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여전히 더 많은 옵션이 고려사항에 있으며 계속 예거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거는 이번 너프를 통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픽률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DS 같은 가젯은 사실상 방어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젯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ADS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한 번에 더 너프를 겪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지입니다. 사실상 모지는 현재 만능 오퍼입니다. 좋은 무기와 C4, 정보 제공과 차단, 공사와 로밍 등 모든 역할이 수행 가능합니다. 특히 뮤트와 함께 사용되면 프로리그에서처럼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데요. 슈퍼 쇼티를 제거해서 로밍 중에 탈출을 하거나 초반에 공사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기입니다. 수류탄을 크레모어로 대체하고 스킬레톤키 탄착 용량을 5발에서 6발로 변경합니다. 또 스킬레톤키 총 탄약량을 21발에서 26발로 변경합니다. 벅은 상당히 균형 잡힌 오퍼입니다. 강력한 주무기를 사용하다가도 능력을 빠르게 수압해서 천장, 바닥, 벽면, 근접점까지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벅은 수류탄을 제거해서 탄약량을 늘림으로써 소프트 브리칭과 버티컬 플레이에 집중하게끔 조종하였습니다. 고요입니다. 기존 만우절 때 밝혔던 테스트 서브 패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고요의 경우 벌칸방패가 한 개가 추가로 사라집니다. 이제 고요는 벌칸방패를 두 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요는 플레이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반 유저들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픽률과 승률 모두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프로리그에서는 스모크나 마이스트로와 함께 상당히 위협적인 앵커로 함께 사용됩니다. 공격팀이 로모를 정리하고도 시간에 쫓긴 상태에서 고요와 스모크, 마이스트로가 살아있는 경우 쉽게 진입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때문에 고요는 벌칸방패를 한 개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너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파트입니다. TCSG12 샷건이 공격력이 84에서 57로 감소합니다. 또 총 탄약량이 51에서 61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요와 카이드의 주무기인 이 슬러그 샷건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단 두번의 바디샷만으로 대부분의 오퍼들을 떡실신시키는데요. 너프로 변경 후에도 근접 공격시 1,2아무는 두발로 3아무는 세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너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거리 공격시에는 거리에 따른 데미지 하락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원거리 공격시에는 권총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M12 기관단총입니다. 레이저 홀로그래픽 옵틱이 추가되었는데요. 프로스트의 C9에 홀로그래픽이 추가되었고 또 비질의 떡배에 어코그가 추가로 제공됨에 따라서 카베이라의 SMG에도 레이저 홀로그래픽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구요. 다음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